인연 이야기 일타 큰 스님이 아들로 태어난 부관 1971년도 여름 인도 불교 대학에 초청을 받은 나는 영어 회화를 익히고자 잠시 대구의 eca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다닌 것이었건만 학원 수강생 중 나를 알아보는 이가 있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대구에 나온 김에 법문을 해달라며 여기저기에서 계속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한 계기로 이군사령부 장교들 모임에 가서 저녁마다 1시간씩 일주일 동안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 중 이군사령관의 불심은 특히 깊었습니다 그는 이군사령부 안에 무혈사 라는 t자형 군법당을 짓고 종각도 세우고 탱화도 봉환하는 등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회를 마치는 날 사령관의 집안에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불어 탁쳤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사령관의 외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간포 앞바다로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이군사령부 전체는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령관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었으며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진 부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층 계단에 굴러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윽고 팔공산 동화사에서 아들의 49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볼일로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뒤늦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의 독경과 연부를 들으며 아들의 명복을 빌던 사령관은 갑자기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위패를 모신 영단을 향해 병력같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놈의 새끼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 이놈 감히 보통 사람으로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잇는 대로 퍼붓고는 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당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독경하던 스님과 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돌발적인 소동에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시경 이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낮에 있었던 소동이지만 통행금지 시간이 넘은 야밤 중에 헌병대장을 시켜 나를 데려오라고 한 대에는 필식 까닭이 있으리라 짐작하며 사령관 공관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헌병대장은 사령관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소상이 일러주었습니다 이번에 죽은 아들은 저희 사령관님의 금쪽같은 외동 아들입니다 친구들과 간포해수욕장에 갔다라가 사람들이 많은 해수욕장을 피하여 주위의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였는데 친구들은 금방 무리로 나왔으나 사령관의 아들만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황급히 수색해보니 그 아들은 뽀족한 바윗돌에 명치를 찔려 숨져있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말 잘 듣고 착하던 외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나는 사령관이 기거하는 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을 밝혀놓고 따로 이 자리 하나를 마련하여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령관은 내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기는 믿었어도 헛껍데기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불교를 진짜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하는 나에게 자리를 권한 사령관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저는 30여단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에 넘쳐 흘렀던 나는 백두산 꼭대기에 제일 먼저 태극기를 꼽기 위해 선두에 서서 부대원들을 지휘하며 푹진에 푹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문이 날라왔습니다 지휘관 회의가 있으니 급히 경무대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경무대를 향해 출발하면서 평소에 아끼고 신임하던 부관에게 거듭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그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공군 수십만 명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만일 내가 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부관이 나 대신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아라 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날 저녁 중공군 30만 명이 몰려와서 산을 둘러싸고 숨 쉴 틈 없이 박격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우리 부대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몰살 당하였습니다 뒤늦게 급보를 받고 달려가 보니 눈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부관을 찾았습니다 부관은 어디에 있는가? 요 얼마 동안 찾다가 어찌 그 와중에 부관인들 무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한가닥 희망조차 포기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죽었을 것으로 여겼던 부관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어떻게 너는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요 죄송합니다 실은 이웃 온천에 있었습니다 요요 온천? 누구와? 요 기생들과 함께 너 같은 놈은 군사 재판에 회부할 감도 되지 못한다 내 손에 죽어라 요 어찌나 부하가 침이는지 그 자리에서 권총 세 발을 쏘았고 부관은 피를 쏟으며 나의 책상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21년 전 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낮 아들의 위패를 놓은 시식상 앞에 그 부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언겹결에 일어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그날 죽은 부관이 이번에 죽은 아들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관이 죽은 날과 아들이 태어난 날짜를 따져보아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야밤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을 모시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군사령관이었던 육군중장 박은용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부관은 자기의 가슴에 구멍을 내어 죽인 상관에 가장 사랑하는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가슴을 닥쳐 죽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각도의 희 jaki이 peripheral 기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날 건축을 stun